그리고 사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기념으로 찍어주면 오이한!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메디슨 예전에 데모 플레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익스탠디드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데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디슨 공포게임의 특징은 파노라마 사진기를 가지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독특한 형태의 공포게임입니다 뭐 패트리온이나 여러가지 후원 사이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풀버전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분위기랑 그래픽이랑 느낌은 굉장히 내 스타일인데 잘 제작이 돼서 풀버전도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굿밖어 어딘가 끌려왔나본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오 시작이 틀리다 확실히 틀리다 예전과는 틀려요 누구.. 누구세요? 그거 좀 둘러주세요 아빠 너 모든 가족이네 너 모든 재작 너 왜 이러고 싶어? 맘에 대로 mummy 가 Cela 무슨ём이 들리는 거야? 맘에 대로 머리를 대리기 하죠? what gonna happen to you ?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가족, 피, 이런 얘기하고 있구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이러고 있어요. 제발... 아버지, 다시, 다시, 다시. 아빠가,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주인공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 같긴 해요. 아빠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현재, 바닥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어. 왠, 반압통 같은 게 있지? 해가 그려져 있어. 헤엑! 왓, 왓더팩크아닙스? 팔이 잘려있어. 어, 이거 또 다리야. 폴라로이드 사진에 지금 찍혀있죠? 다리와 팔? 오마이갓. 주인공이 이 짓을 하고, 그래서 아빠가 여기다 가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렇죠? 일단 봅시다.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안 열... 열린다. 어? 여기서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네? 그냥은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뭔가 어두워서 전등 같은 건 없는데? 쇼파. 오래된 TV. 서랍에... 서랍에 아이템 왔고. 이거 뭐지? 아, 손잡이가 필요하대. 여기 손잡이를... 열... 아이템을 주워야 된다는 거. 이거? 어, TV 껐어. 근데 TV가 켜져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두워서 조명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 TV가. 핸들이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아, 이거 로테이션도 되는구나? 어, 로... 로테이션? 지금 이게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거죠. 좀 밝아졌어. 이쪽이 아까 되게 어두웠는데. 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쪽이 되게 어둡네. 어, 이거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숨겨놨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따... 퀵퀵 돌려서... 떼서... 망치... 그렇죠. 생존에는 망치. 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빠루. 빠루가 없다면 망치가 필요하죠. 이거를 망치로... 이거를... 부시면 되겠지? 그렇죠. 아, 못을 빼네요. 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 또. 어, 깜짝이야. 아들아! 아들아, 잠시만. 나는... 나는 아들아. 나는 아들아.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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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맞을까요? 뭔가 성직자가 옳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한탄하고 있어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생기냐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아빠를 돌려달래 아니 아들을 돌려달래 주인공이 아들인데 정신이 왔다갔다 하나봐요. 주인공이 또 이게 데모 기본 데모 버전에선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추가됐네요. 아우 아우 다리 아파 아우 다리.. 다리 삘 뻔 아우 여기는 할아버지야지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여기 온 적이 없는데 나가는 문이 아주 시건 장치가 엄청 철저하게 되어 있네 키가 필요하다 아우 뭔 소리야 음.. 물 사는 소리가 나요? 어 저기 안에.. 이 방안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조준 샛 그리고 흔들어 이게 폴라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죠 어 폴라로이드 챙겼어요 여기 뭔가 소리가 나는데 잠겼네 하아 헥 헥 저거 기억나요? 저거 내가 스포로 하진 않겠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휙 휙 휙 열두시 정각이네 열두시 정각 열두시 정각 열두시 정각 헥 에이 문 열렸죠? 푸 의자 That 헥 inteiro 나 Sym 어 삼겼냈어 Buddhist 내... 내 생일선물? 여기 왜 있는거지? 헥! 뭐야? 흔들어 의자가 공중부양하고 있네? 그 위에 뭐가 목메달이 있죠? 목메달? 누가 여기 모자에 올라가서 자살 했나봐 어? 키다 스투클리? 아 스터디? 공부방 열쇠인가봐요 이것도 뭔가 맞춰야 되네 일단 비번을 모르니까 두고요 할아버지인가 봐 할아버지가 사진 관심이 많으셨네 심령사진 많이 찍으셨나 본데 할머니 같은데요 할머니 젊었을 때 아니면 엄마거나 눈이 돌아가셨네 할아버지는 마치 아빠 같았어 할아버지가 아빠처럼 잘해주셨나봐요 알버트 맥스웨이라는 분이었어요 한번 찍어볼까? 찍었죠? 흔들어 별다른 거 없네 어? 문 열렸구나 오케이 어두워 어두워 찍어볼까? 어 시계 없어졌다 시계 없어졌어 아까 있던 시계가 어? 아까 있던 시계가 사라졌어 안 보이는데? тк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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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촛 V Lucy 화려 찰뜩 유 오 오 Ty 저 아이 Discover oficial 아무것도 없네 어? 어? 여기 이렇게 밝았었나? 여기에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아이템이 필요해요 뭔가 서류 같고요 머그컵 여기 한번 찍어볼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보자기는 남겨놓고 시계는 사라졌네 어? 어 이거 들어지는구나 뭐야 뭔가 비밀의 방이 있는데 작업실 일단 할아버지 사진을 일단 얻었어요 아 여기다 거나 보다 할아버지 사진 아 뭔가 뭔가 걸만한 아이템이 필요하대 조금만 조금만 또 저 시계가 자꾸 사람을 괴롭히네 응? 3시 못?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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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악! 방금 뭐 지나갔는데? 지나간다 벽인데? 좋아요 일단 여기다 못을 받구요 망치질하고 뚜샤, 뚜샤 그리고 사진을 거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사진 한번 기념으로 찍어주면 헥! 사진이 아까는 그냥 사진이었는데 지금 삿돼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있어 저기 삿돼지라고 있죠? 오! 문생겼어 문생겼어 오! 아까 내가 주웠던 스터디키가 여기 쓰이는 거구나 여기가 그 사진작업실 여기서 뭐라고 써둬거야? 아빠가 여기서 뭐하는거야? 아빠가 여기서 있었대요? 그럼 아빠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빠가 이상하면서 자기 자신 아들한테 아들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지금 비밀의 방에서 뭘 했는데? 달 그려져있고 삼시창 그려져있고 그죠? 어? 여기 뭐야? 잠겼네? 여기도 방이 있고 오? 금고 금고 셀렉트 이중 어? 아래 서랍 테이프 일단 겟 합시다 카세트 챙겼고 잠겼고요 금고인데 일단 안 열리고 라디오를 얻었어요 라디오를 뭔가 특...게 필요... 뭔소리야 어? 성냥? 성냥도 필요하나? 어? 제이키 야 성냥개비 속에 열쇠가 있을 줄이야 여기가 열리려나 본데? 이걸로 안되나요? 제이키 아니면 그럼 이 금고 열쇠인가? 아 맞네 에이 안전박스 안전박스에는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있는 걸 넣을 수 있다 그거가 창고 개념이네 창고 테이크 금고 안에 노트가 있는데? 루카 노트 나의 노트북 아빠가 자기한테 뺏어서 여기다 넣어놨대 노트 얻었어요 노트 한 번 가 어? 엄마의 팔 엄마의 팔 여동생의 다리 아 그럼 아까 그 첫번에 있었던 그 사진이 엄마의 팔과 어... 여동생의 다리였던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빠의 머리? 아빠 살아계시는데 아직? 여동생과 엄마는 죽은 거 같아요 이제 팔다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지금 머리 아빠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빈 공간 이거는 루카 본인의 무엇 아닐까요? 강 나오는데 좋아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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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간빛 뭐지? 아 너무 적나라하게 빨갛잖아 여기도 문 열리고 오! 어? 저거 송무마리아 같은 저거 있었나 원래? 없었는데? 뭔가가 있어요 지금 자꾸 소리가 나요? 괴물이 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하라 그랬어 불부터 좀 킵시다 이게 지금 비상등이구나 근데 비상등이 왜 빨간색이야 하필이면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좋은거 많은데 하필이면 빨간색이야 이게 발전기인가보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켜졌어요 하잇! 어우.. 어우 이렇게 이렇게 밝은걸 노란색불 얼마나 좋아요 빨간색을 써가지고 정육정도 아니고 응? 뭔가 새끼리 있네? 어? 어? 여기 가는건가? 어? 여기 가지네? 난 좀 위에 좀 더 뒤져보고 싶은데 일단 가볼까? 아 또 떨어지거나 낑다던지 뭔가 나타난다던지 그러기 없기요? 없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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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 방이네? 잠겼어요? 어? 뭔 소리야 찍어볼까? 아무것도 안나와 일단 이 문의 키를 찾아서 이리로 나가야겠네요 일단 키를 찾아야겠네요 키가 어디있을까? 그 식탁이나 이런데 안 뒤져봤거든요 고런데 있을 수 있어요 밝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보이니 이렇게 밝은걸 여기다 아까 문이 열렸었쥬? 여기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에 왜 체인이 걸려져있어? 이거 사용하지 말래 역시나 약물이 있구요 파란 무릎? 파란 무릎? 파란 무릎은 레알이다? 왜? 터블리에 있는 게 왜? 터블리에 있는 게 터블리에 있는 게 내가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아마 내가 그들을 무언가 부셔버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거라는 걸 보니까 여기 뭔가 아이템이 폰클렌징 퍼즐 터블리에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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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아까 여기로 갔었는데 그쵸 여기서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뭔 소리야 어? 여긴 또 뭔가 어두워 어두운데 뭐 이렇게 가까이 눈을 확 갖다 대요 깜짝 놀랬잖아 이 요새 나는 소리였구나 라디오 TV 안 켜지고요 서랍에 오 서랍에 아이템이 없어요 캔 이런게 전 진짜 막 진짜 리얼하지 않아요? 그래픽이? 만들기 힘들거든요 이런게 오히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보다 이렇게 빈티지한게 작업하기 훨씬 어려운데 정말 리얼하게 만들어놨어 잘해놨는데 요기는 아빠와 엄마 방이네요 정확하게 진짜 누가 봐도 문이 안 열리겠군요 응? 왜 사진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지? 뭔가 고주파움이 들리는데 아 빗소리구나 전화기 서랍 이건 뭐지? 라디오? 아하 여기다 테이프를 테이프를 오 오 오 이미 너무 늦은데요. 사람에게 자신을 담아둔다면 그의 마지막 부분을 담아둔다. 설거지도 안해놨고 잡지책 오브 뭔가 악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 할아버지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악마가 사람한테 빙의를 하는데 그 숙주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빨간문? 어 빨간문 아까 그 빨간문으로 가야되나봐요 마지막 장은 빨간문이네 맞네 아빠의 머리 그 다음에 빨간문 악마가 사람한테 빙의가 될 때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현기증이 나고 지금 방금 그랬죠? 악마의 빙의가 되면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으로 된대요. 의식을 잃는데 아까 주인공이 처음에 일어날 때 의식을 잃었었잖아요. 빙의가 됐었던 거지.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빙의 사례 중에 근처에 벌레들이 이상한 패턴을 보인대요. 벌레들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 빙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 이거죠. 그래서 벌레들을 좀 멀리하라고 하네요. 일단 빨간문이 나왔기 때문에 빨간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문이 이쪽으로 가서 이 사이길로 갔었죠. 헉! 어? 잠겼는데? 어? 아까 이 벌레 없었는데. 이 벌레에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이 벌레들이 벌써 달라붙었네. 할아버지 말이 딱 맞는 말이네. 사진들 한번 찍어볼까? 헉! 어우 또 왜? 달력 같은데? 확대는 안 되나? 확대는 되죠. 6월이라고 써 있어요. 1987년? 67년? 1967년 6월 아쉽네. 끝났네. 메디슨 파노라마와 악마를 소재로 한 공포게임 메디슨이었어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위바! 떙지구 해봉 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